오늘부터 대구의료원에서는 메디시티 대구 코로나19 사진 영상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쭉 둘러봤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점은요. 각 의료기관에서 사진을 협찬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는 의료기관 내에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드라이브 스루로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일반인들은 어떤 의료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내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사받을 때도 이런 식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동영상도 지금 함께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방호복이 굉장히 입고 벗기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다는데 이러한 현장의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사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